물진군은 지난해 10월 한동의 심해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획연구 용역을 시행하는 등 해양과학연구에 중심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초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기본계획에 따라 동해 심해연구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 증대에 부응하고 해양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진군은 바다에 대한 가능성을 일찌감치 내다보고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 내 유휴부지의 활용성 제고와 해양과학산업연구기관의 집적을 통한 특화된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미래 해양신산업에 대한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물진군이 위치하고 있는 동해는 축소판 대양으로 연안에서 심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양연상이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양연구의 최적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물진군은 동해가 가진 다양한 잠재력을 기반으로 동해안 지역의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통해 환동해권 해양과학 R&D의 거점을 형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미래 신성장 사업 발굴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를 비롯해 환동해 산업연구원, 국립해양과학관 등 동해안 지역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어 환동해권 해양연구회, 메카이자 동해연구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해양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군은 현재 환동해 심해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획연구를 해양 신산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한 상세기획을 수행해 최종적으로 국가전략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올 하반기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창걸 군수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수중글라이더 핵심 부품 및 장비기술 개발 사업을 필드로 미래해양과학산업의 본격 추진은 물론 실외역 실증 시험 기반의 강소기술기업 육성 전문교육 훈련원 유치를 통해 해양과학산업 연구에 특화된 성장거점 육성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새로운 해양정보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지속적인 해양중심 신성장산업 발굴을 통해 울진군 미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미래 네트워크 채널